이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대체 누굽니까? 차후 반초기, 거우가 주소해! 나 대회 나갈 거야, 김치대. 이긴 사람은 결정대로 하는 것 같아. 너까지 상처받는 게 있나, 이건. 놀라운 김치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! 시생장판, 이 핑꺼우샵! 말린 황태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, 정말 마술같아. 춘향가금, 안 된다. 두고 봐, 다 밀어버리고서 출발할 거야. 엄마의 맛이란 게 어떤 건지는 하나도 모르는데. 네가 버렸던 게 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해? 랄리 지도우, 신흥더관 전왕! 제가 생각하는 건 어머니의 맛입니다. 천주! 마음을 움직이는 맛입니다. 그것은 모든 것의 품질이자. 진정은! 어머니의 맛에 해결이 되겠군요. 挑战 외래의最高境界! 넌 날 저녁도 못 믿어. 周六 요샌차, 랄리天王2. 오늘 하루 종일,